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전공 도서관이 21곳이었고요. 박물관이 10곳, 미술관이 9곳입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뒤에서 3번째로 문화시설이 적습니다. 전남은 이렇게 180여 곳으로 광주보다는 그나마 사정이 나았습니다. 광주와 전남에 있는 문화시설을 모두 더해도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0%가 채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문화시설의 3분의 1은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문화를 향유하는 것에도 수도권과 지역의 격차가 심각합니다. 오늘의 검색창이었습니다. 문화시설